어머, 타이타닉 같아. 타이타닉. 머리카락 날리는 거 봐. 타이타닉 같아. 세리 얼굴 되게 작구나. 손이 다 가려지네, 세리 얼굴이. 젤리야, 아빠가 그렇게 좋아? 엄마가 운전해야 해. 어머, 타이타닉 같아, 타이타닉. 머리카락 날리는 거 봐. 타이타닉 같잖아. 오빠가 남자 해줘. 팔 좀 잡아줘야지. 얘네 늘려? 안 돼, 안 돼. 뛰어내리면 안 돼. 타이타닉. 내릴 거야? 내려줘. 내릴 거야? 내려줘. 그냥 냄새맡게 해줘, 오빠. 막 앞으로 안 갈래. 그냥 타나. 타이타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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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타닉 마지막 동 remark, junior at the opposite Kawaii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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hiiiiii thought 아니야, 너무 오빠 쌔기들면 안 돼. 타이타까? 타이타하네. retire야. 엄마? 맨날 괜찮대. 기다려 기다려. 조심해. 체리 안 벌벼게. 자꾸 데려와. 아이, 체리 조심조심. 아우, 체리야. 엄마가 아빠한테 미치겠어, 진짜. 응? 어? 애를, 요조숙녀가 아니라 아주 그냥. 야, 이리 와야지. 자고 자가. 응. 기다려 봐. 엄마. 냄새 맡게 해. 가, 너 혼자 가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뭐야, 아빠한테 왜 주워, 체리야. 다시 갈까? 응. 거기 있어. 빨리 가. 파이팅. 히히히히. 아이구, 또. 아이구, 힘들어. 이제. atenção, spite. 이제 그만 쉬어, 체리야. 흠흠히히히. 원치, 아오! 오빠 깐딱 할 때 딴 데 우리 조금 더 봐봐 나이 히히 호박 오우 맞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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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는지 알아? 아니 왜 어디. 어떻게 숨어갔어ㅋㅋ 황홀 아하하하 나 진짜 아니 바보 아니야? 거기 숨으면 체리가 알지 나 진짜 미치겠다 하하하 아니야 아니야 이거마자 어 체리 아빠 바보다 그치? 응 아빠바 아빠 아빠바게 올라 그런데 야외에서 찍으니까 진짜 예쁘다 그치 오빠? 너무 좀.. 근데.. 자꾸 오빠가 확인한다 응? 아빠 있나 없나 응 겁은 되게 많은 것 같아 가자 가자 헤헤 좋대 오빠 근데 오빠 되게 좋아해 이거 봐 아 뛰어가는가 봐 가자 응? 가? 너가 가자 가자 제리야 누가 관리를 안해주잖아 기름을 계속 먹여주고 해야되는데 아이고 좋아 진짜 좋은 거 맞아? 오빠 티리 발이 동동동 좋은 거 맞아 진짜? 아이고 좋아 아니 본인만 좋은 거 같은데? 큰애 터져 재밌어? 가자 이야 아이야 엄마 기다렸어 엄마 화장실 가는 동안 아이씨 궁금해 처음 오는 곳이라서 호기심 진짜 많아 응? 어 그치? 아! 호떡내에서 하거든까? 호떡내에서 해? 그치? 애기들 아프가야겠다 마이포가 있다 응 넘어져 갈게요 발 알아 오 오늘 나갔다는데 뭐지? 이거 다진거 가짜야? 그거 뭐지? 몸에 안 좋아 막 이러면서 왜 거기다 꿰먹을라 그래 막 그러잖아 옛날에 뭐 타고 있고 숯에다 꿰먹었던 사람들인데 식이 나이 먹으니까 노선 꿰먹는 것도 아니고 응 응 아 근데 거기에 수세에다가 고구마에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지? 고기도 맛있어 고구마에 먹으면? 고구마에 먹으면 맛있어 고구마에 먹으면 고구마에 먹으면 맛있어 고구마에 먹으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